네 시장을 이기는 투트랙 전략은 이분과 함께 짝아 보시죠 주식명가 MTNW 하준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제 또 간밤에 미국 시장의 3대 주수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 시장 조금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제 시장에서 어떤 섹터 좀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어제 시장의 많은 섹터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뭐 웬만한 주요기업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가 요즘 좀 눌려있는 듯 싶었던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왔다 보니까 약간은 좀 희망찬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체감은 좀 그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시장지수가 상승했던 점은 삼성전자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눌려있던 중소형 종목들도 일부 반등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엄청나 극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았느냐라는 좀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행렬이 멈췄다라는 거 뭐 앞서서 이야기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과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좀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 과연 어제의 반등 상승이 또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오늘 체크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만 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체감하는 데 있어서 그닥이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결국엔 거래대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거래대금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수급이 쏠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위축되어 있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 요게 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다음 주 미국 대선 아니면 또 이번 주에 주요한 종목들의 실적들 또는 금투세 시행 여부 등에 따라서 이 거래대금의 회복 여부가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들, 재료들이 해결되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조금씩 계속해서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자리에 놓여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점에서부터 반등하는 흐름 중에 코스피 증시도 중요한 자리를 좀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과 업종들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폭가 될 섹터인 저는 2차전지 쪽으로 한번 주목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도 호재성 이야기들은 있었죠 결국에는 뭐 테슬라의 주가 반등, 실적 서프라이즈의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나왔고 또 일시적으로는 뭐 1년 이내 최고 종가를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래리를 잘 이어가다가 어제는 또 일부 매물출혈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잘 나왔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업황이 좀 회복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또 LNF, LGN 솔루션 웬만한 주요기업들이 반등이 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2차전지 시장이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큰 리스크는 일단은 미국 대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트럼프 진영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 접어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진영이 우세하다라고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 조금 약간의 악영향이 또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좀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는데 일단 시장 분석을 또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전기차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또 바로 없애거나 폐지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여론이 아무래도 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힘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한 번에 폐지되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2차 전지 시장이 트럼프 당선 때문에 위축되거나 밀리는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부분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또 하나 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미국이 견제하는 것이 중국 쪽이죠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무역 분쟁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항상 이제 무역 분쟁이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혜까지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혜택 등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좀 2차 전지가 이 리스크들을 좀 호재로 좀 바꿔가면서 더욱더 좀 반사 수혜로 읽어가면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요걸 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주요 그룹들을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LG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 지금 당장의 실적을 봤을 때 실망스럽다라고 한다면 다음 분기 또는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 추후 전망을 좀 들여다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이번 분기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도 같이 잡아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 업황 회복과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충분히 좋은 자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차트 잠깐 보시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의 흐름을 한 번 보셔도요 일봉 차트에서도 지금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구간을 이제 8월 5일에 주가 폭락이 터지면서 바닥을 뒤져놓고 나서부터는 주가 회복이 나왔고 이 다중바닥을 새롭게 형성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돌파해야 되는 이 매몰대 과정 이 42만원에서 43만원 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힘이 부족했고 시장 분위기가 맞춰주지 않았죠 거래대금도 위축됐고 그렇다 보니까 다중바닥에 다시 한 번 40만원 선, 39만원 선 이 가격대에서 새롭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거래대금이 붙고 업황 회복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저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추세 반등이 되는 과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2차전지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 위에서부터 반등하는 LG에너지 솔루션 또는 LNF 또는 에코프로 형제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꾸준히 추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에 유망주로도 만나봤던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의 반등과 함께 다시 한 번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만한 종목이 바로 한농화성인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전지의 반등과 함께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농화성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장거리를 달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련된 이슈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농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꼭 주목을 해보셔라 말씀드렸었단 말이죠 한농화성도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가 아주 괜찮은 자리죠 그러니까 8월 5일에 주가 폭락이 나왔다가 박스권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닥을 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근데 이제 당일날에는 갭상승 흐름 가져갔다가 차익매물 맞으면서 눌러가는 자리였단 말이죠 근데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정확하게 다시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1선을 그냥 그대로 안착하면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2차전지 관련주의 반등이 나왔고 주요 종목들의 흐름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61선 안착하는 부분은 충분히 바닥 다지고 다시 반등할 자리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도전했던 고점돌파 그러니까 저항대 돌파를 위한 이 밴드 돌파의 시도를 그러니까 제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수차례 계속해서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된 업황 회복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농 와서는 충분히 지금 22,500원대 상단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가격대도 22,500원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종목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AS 개념으로서도 충분히 홀딩하셔도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끝까지 추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한농화성까지 저희가 만나봤던 종목들 살펴볼 겸 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 AS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오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앞서서 2차전지의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다뤄주셨다면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10월 22일도 유망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선제타격 종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유망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 반도체랑 2차전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네오쌤도 똑같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 기사 보시면 이 CXL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SK하닉스를 따라잡겠다고 CXL 시장의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네오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장비 공급하는 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근데 네오쌤도 지금 자리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오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여러분들 오후에 장 마감하고 하는 이제 내 수익을 부탁해라는 방송에서도 9월 3일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좀 잘 나와줬고 나름대로 주가 상승폭을 만들어낸 뒤에 고점 돌파 안되고 조정받는 자리에서 제가 새롭게 다시 한번 제시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시원을 가져갔다라고 그러면 눌리는 자리에서 제공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오쌤 한번 다시 주급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또 두 자리 때 상승 흐름 잘 가져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사실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유자들 영역에서는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흐름을 만들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리도 보시면요 목표가 잡아드린 13,000원 구간대는 충분히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8월 2일과 8월 5일에 시장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고 아직 8월 2일에 어디 시가 부분까지 회복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의 리스크가 아니고 시장 흐름에 대한 리스크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일단 회복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회복하고 보셨을 때는 지금 자리는 충분히 홀딩하셔도 좋다 다만 신규 매수는 다시 한번 또 조정받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노려보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목표가까지는 한번 흔들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쌤 보유자 영역에서 홀딩 신규 매수는 또 기회가 오면 하준 의원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9월 10일 그리고 10월 15일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 탑핵이거든요 사실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SKC, SK앱솔릭스 전 세계적으로 유리기판 쪽에 가장 상용화가 빠른 기업이 SKC예요 SK앱솔릭스죠 SK앱솔릭스의 장비 납품을 하는 기업이 HB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시장에 유리기판 관련된 업종까지도 눌러가는 상황이고 시장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는 HB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S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있고 모멘텀도 좋은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까 납품과 대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흐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또 자세하게 또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유리기판 관련 주의에 저는 타피그룹 없는 HB 테크놀로지 한번 좀 여러분들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는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위원님 그렇다면 오늘 선제타격 종목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제타격 종목 먼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에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꼽혀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시세를 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바꿔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왕고래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2차 전략회의 이후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다 지금 조정받고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러면 이제 대왕고래에 관련된 테마의 딱지를 뗐을 때 본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가장 잘 영의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는 단연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좀 주춤할 수 있다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속가능 바이오유 이런 쪽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또 재생 에너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신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관련된 인증들을 계속해서 취득해 나가면서 신사업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강력하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지금 현재 다중바닥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대왕고래 재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은 매 숟간 한 5만 천원부에서 5만 3천원 사실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가격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선제 타격 종목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두고 보셨을 때 목표가는 6만 5천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원 선 잡고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선제 타격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기습 타격 종목은 오늘 SY입니다 가격 전략 위주로 저희가 좀 짧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Y는 제가 이제 어쨌든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제도 이제 시간에서 재건주의 움직임이 좀 일부 나왔는데 SY가 재건주에 대한 흐름을 많이 끌어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이니까 재건주에 대한 흐름 SY도 한번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 숟가는 시초가 흐름 잡아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 3,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Y 같은 경우는 오늘 기습 타격 종목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함께 장중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오늘도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전 중에 여러분들에게 앞서 설명드린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시장 흐름을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장 과연 연속성의 이시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장시작제도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주를 어떻게 대응해야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전 공개 방송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하준 의원님과의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하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